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배진용의 쏙쏙 뉴스 잉글리시 스피킹 시간입니다. 마감을 알리며 끔찍한 하루의 마감을 알리며 주식시장에서 다우존스 산업평균지수는 하락했습니다. 1000포인트 이상. 다우존스 산업평균지수는 하락했습니다. 1000포인트 이상. 쉐도잉 하세요. 다우존스 산업평균지수는 뭐뭐와 함께. 나스닥 및 S&P500 지수와 함께. 최악의 하루를 보냈습니다. 2년 만에. 쉐도잉요. 다우와 나스닥과 S&P500은 2년 만에. 매도세는 일본에서 시작되었는데 그곳에서 니케이 지수는 최악의 하루를 보냈습니다. 매도세는 일본에서 시작되었는데 그곳에서 니케이 지수는 최악의 하루를 보냈습니다. 블랙 먼데이 이후 1987년. 쉐도잉요. 유럽 주식도 하락했습니다. 큰 폭으로. 유럽 주식도 하락했다고 하는데요. 유럽 주식도 하락했다고 하는데요. 유럽 주식을 하락했고. 유럽 주식도 하락했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